우리는 서른아홉이다 20여년 동안 붙어살던 우리는 첫 번째 이별을 만났다 우리의 그때 그 이야기다 우리 중에 누구가 30대의 끝자락에 장례식을 하게 될 줄은 저물렀다 잃어버릴 너에 대하여 다시 못 올 것에 의해하여 우리의 시간을 준비가 없다는 게 불쾌하지 않은 책임 여러분들 덕분에 더할 나이 없는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약속은 한 잔 같지만 모두 미소를 잃지 않았다 셋이 엎드로니까 둘이 엎서 너를 그리워해 잔영아 많이 보고 싶어 best at all 너 아저씨 너를 그리워해 너를 그리워해 나의 인생이 너를 그리워해